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도요타 라브4 5세대 2.5 4WD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9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만키로도 되지 않는 8000키로로 아주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보증 해드리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레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없네요 본넷복 있습니다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범퍼쪽 전방 센서 있고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52mm로 65% 이상 남았네요 사이드 미러 PPF 시공되어 있어서요 깨끗하고요 옆면 보실게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이쪽에 살짝 뭐가 묻은 것 같이 되어 있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63mm로 80% 정도 남았네요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네요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고요 지명 관리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살펴보시면은 깨끗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물품들 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거 들어주시면 더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이고요 휠 컨디션 좋네요 옆면 볼게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도 컨디션 너무 좋고요 앞쪽 휠 볼게요 네 세 군데 다 휠 컨디션 너무 좋았는데요 이쪽은 살짝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쪽 다 덧록 타이어고요 내부 탑승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 한번 볼게요 베이지 시트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무늬랑 앞쪽도 이어서 베이지 색깔 예쁘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네요 탑승할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804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차선 이탈 방지 버튼 있습니다 그 왼편에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서부터 또 살펴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작동 잘 되네요 앞쪽에 하이패스 ECM 룩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네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USB 이용 가능하시고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쭉 보시면서 2열 넘어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도 너무 화사하고요 시트 한번 볼게요 역시나 사용감이 적어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고요 바닥에 코일 매트 그리고 이쪽에도 매트 해놓으셔서요 더 깨끗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가운데 쪽 보시면 컵 홀더 겸 팔걸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문 쪽 보실게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연각수 접근량이 있고요 쭉 보시면 이제 보고 있는 쪽 위에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사고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항구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 될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 될 상태 좋네요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차량 언더커버로 가려 있어서요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네요 차량 4륜이고요 화보정과 마칠게요 지금까지 도요타 라브4 5세대 2.5 4WD 하이브리드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네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그리고 비유변 차량이었습니다 컨디션도 역시나 사용감이 적어서 그런지 아주 좋았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좋다고 하시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